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에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전세 공포까지 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인식이 되는 상황인데요.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황용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인천, 경기 동탄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까지 지역별로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피해가 더 확산될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전세 사기가 지금 조직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건물 매매 가액과 전세 가액이 비슷한 깡통 전세나 전세보증금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 전세 사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된다면 역전세 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전세 사기 관련 피해 또한 더 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까지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갭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던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제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 사기 유용으로는 건물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을 높게 받은 경우와 전세 계약 이후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전세 권자가 대학력을 갖추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다양한 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들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임대주택 지원이나 대환대출 등의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긴급임대주택 지원 등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환대출의 경우 피해자가 무주택이어야 되고 전세 보증금과 소득요건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 등 요건이 까다롭고 추가로 대출 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지원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입주하기에는 도심과 거리가 너무 멀고 대부분 원룸을 제공해서 임대차 대학력 등의 문제로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10살이 이사할 수 없는 점들이 겹쳐가지고 피해자들은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대책은 경매 중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소감부서에게 전세 사기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에서 유예의 필요성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21일 제2금융권에게 전세 사기 피해 건물에 관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매각을 유예하거나 매각 기회를 연기 신청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추가적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고민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임차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국회는 이번 목요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5개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은 임대사업자 보증법의 선가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처벌 요건을 강화하고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3건 등에 대해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견되는 만큼 예방책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구제책 또한 함께 고민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차인들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학력과 오손변지권을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영 변호사였습니다.